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도 이상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고대구로병원 나승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근무하고 있는 나승훈 교수로 합니다. 네, 먼저 이상지혈증이요. 증상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진짜 그런가요? 네, 일단 이상지혈증은 혈액검사로 관찰되는 검사 결과에 기초한 진단이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대가 많이 껴서 운반하는 데 장애가 생겨서 말단장기의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는 2, 30년씩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에 이상소견이 있다고 당장 증상이 거의 대부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증상이 있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심한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가족성 고콜레스텔 혈증처럼 콜레스텔이 아주 높은 경우 피부 병변, 예를 들면 눈 주위에 그런 기름기에 생긴 양성 기름대, 혹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각막의 황반각이 생기거나 또는 피부에 이상한 기름대들이 덩어리 같은 게 보이거나 이런 이상 증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증상이 없고 특히 중성 지방이 올라갈 경우에는 최장염같이 병의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결국은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들이 좁아지면서 협심증이나 신공경색증이나 뇌혈관 질환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상지혈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합병증들도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발생하나요? 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심장관산동맥, 심장혈관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 기름대가 끼면서 협착이 70% 이상 직경이 좁아지면 결국은 심장이 일을 할 때 통증이 생깁니다. 그것을 혈심증이라고 하는데 혈관이 결국은 좁아지다가 막히면 근육이 썩고 괴사하는 심근경색증이 생기죠. 이러한 급성 심장성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병으로 이완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에 와서 중풍, 허혈성 뇌졸중 일으킬 수 있고 또 하지 말단 혈관으로 가면 당뇨족병변처럼 발이 괴사가 일어나고 썩고 하는 이런 동맥경화성 여러 증상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내부 신체기관에 다양한 영향을 줘서 각종 합병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모든 전체의 동맥경화 경화를 악화시키고 그로 인한 생명의 단축을 초래한다. 이런 위험한 기저위험인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서운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생활 방식의 치료가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식사요법이죠. 콜레스테롤에 결국은 흡수 경로 몸 안에 이상지혈증이 나타난 것은 30% 정도의 식이 그리고 간에서 70% 정도 생합성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식이요법을 잘해서 지나치게 과다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지 않게 예를 들면 포화지방산을 섭취를 줄이고 야채나 채소를 많이 드시고 하는 식사 패턴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중성지방이 특히 더 그런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30분씩 주 3회 이상 상식산에서 꾸준히 하시면 이런 중성지방 같은 것을 태워 없애고 복부지방, 내장지반들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생활 방식의 것으로 조절하기에는 여러 위험인자가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심혈관 질환의 현상이 보인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약물치료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 같은 일부 지질 요소가 잘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떨어뜨리는 다른 약물요법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약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PCSK9 억제제 같은 강력한 지질을 저하시키는 주사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물요법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상지혈증에 관해 고대구려병원 나승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